설 명절을 앞둔 가운데 돈의 임금 채불액이 409억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지역 채불 근로자는 모두 8,771명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채불 임금은 409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지청은 오는 30일까지 채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고액 집단 채불이 발생한 현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도하고 채불청산 기동반이 출동, 채불청산을 지원합니다.